팥칼국수 안녕하세요 소프에요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요 팥칼국수 제가 팥죽은 가끔 먹어요 단맛 말고 소금뿌려서 소금뿌려서 팥죽을 3알씩 넣어서 먹는데 그렇게 자주 즐겨먹는 편은 아니고 이게 4 플러스 1 천원 정도 했었어요 4천원 후반에는 5천원 초반에는 1천원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라면으로 나왔을까 내용물부터 보도록 하죠 냉동식품같이 생기지 않았어요? 냉동실에 들어있을 것 같은 비주얼이에요 그렇지 맞지? 원래는 이게 칼국수면이고 짬뽕면이 칼국수면을 쓴거지 맞잖아요 그죠? 이거 납작한 면 칼국수면이잖아 팥칼국수니까 얘가 원래 맞는거고 진짬뽕에 들어간게 얘를 갖다 쓴거네 스프 하나인데? 뭐야 가루인데? 짜먹는거 아니야? 뭐야 가루야 가루 왜 가루야? 팥칼국수가 돼? 팥죽이 돼? 국물라면이야? 물 550ml 넣고 면을 넣고 4분 끓인다음에 아 물도 따라내는것도 아니고 550ml를 칼같이 맞춰야되는 그러면 대충 맞추면 안되네 기가 막히네 지금 물량이 그냥 풀어 이걸 풀어먹고 설탕을 넣으려면 넣으래요 기호에 따라 이 돼? 타이머 4분 대기 자 끓어요 넣을게요 4분 시작 별게 다 나와 이거 표지 대충 보면 짜파게티인줄 짜파게티 느낌 나지 않아요? 팥죽은 약간 보랏빛이 돌아야되는데 와 이게 될까? 그냥 팥국같은데 팥국 오케이 면이 알맞게 익으면 불을 끄고 분말스프를 넣어 잘 풀어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게 투명그릇에 비벼드릴까? 지금 이 상태거든요 여기다가 많아보이는데 코코아인가? 핫초코인데 어 냄새 냄새 팥냄새가 나요 팥냄새 이렇게 해서 비비라는거잖아요 팥냄새 나 팥냄새 우와우와우와우와 근데 이게 망한같은 아이템 뭐야 궁금한거야지금 뭉쳐있다 오오오 걸쭉해진다 뭉쳐있는거 풀면서 점점 걸쭉해져요 카푸치노 냄새 아 계피 냄새나구나 stalk 오우와우와우와우와 걸쭉해져 아까 면발에 묻어있던 팥죽이라고 해야되나? 팥죽 양이랑 지금이랑 다르죠? 걸쭉해지니까 면에 묻어있는 양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아 근데 점점 가만히 냅두는데도 계속 그게 돼요 먹어볼게요 일단 아 이게 그게 많이 들어가있다 계피 냄새가 엄청 많이 난다 난 처음에 카푸치노인줄 핫초코에다가 시나몬 뿌린줄 알았어요 계피향이 좀 세다 계피 싫어하면 못먹어요 근데 좀 짜게 해놨다 내가 원래 소금 넣어서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정도의 짭짤한 맛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팥이 달면 소금 넣으면 더 달아지거든요 달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짭짤한 맛이 나니까 그 짠죽인가 계피 강해 먹었을때는 안나는데 냄새로 세요 근데 면이 너무 밍밍하다 더 불려야겠다 더 끓여서 먹어야겠다 이 팥칼국수는 약간 불어 터져가지고 칼국수에 면이 흐물탱해져가지고 그 면발 테두리에 묻어있는 그 전분이 단팥이랑 섞일랑말랑하고 있어가지고 쭉 뻘면은 단팥만 흐르는게 아니라 그 칼국수 테두리에 묻어있던 전분 허얀것까지 같이 쭉 흘러나올 정도로다가 면이 띵띵 불어야지 맛있는건데 지금 이 면은 아직 탱글탱글하고 면발이 살아있으니까 그 팥이랑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 아직 안살아 그래서 좀 더 본연의 맛을 느끼려면 면은 그냥 불어 터지게 1분 더 이렇게 근데 뭐 맛있는데? 천원에 이거면 완전 개이득이죠 먹다보니깐 팥 안에 단맛이 느껴집니다 설탕을 넣어봅시다 설탕 얼마나 넣으면 되지? 반숟가락 와 완전히 죽이에요 지금 보여요 농도? 이거 뭐 뽕듀같은데? 초콜릿뽕듀같은데? 넣어야 되네 넣어야 돼 이거를 끓여놓고 비벼놓은 다음에 3분정도 놔뒀다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팥은 당연히 중국산이겠죠? 97% 중국산 3% 국산 그러니까 약간 시루떡 먹을 때처럼 부드럽게 뭉개지면서 아직 탑타름한 맛이 남아있으면서 팥 껍데기에서 나오는 오독오독 끊기는 그런 맛 있잖아 그 맛이 껍데기에 필이 조금 들어있었으면 더 맛있지 않았을까 싶은 너무 이제 워낙에 국물만 있으니까 조금 의심가는거지 아 이게 정말 팥일까?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팥 껍데기에 섬유조직같은 약간 그렇지 까슬까슬 혀에 걸리고 먹다가 이에 껴있어갖고서는 혀로 다 내려갖고서는 부숴서 삼켜야된 약간 그런 그 팥 껍데기가 조금씩 섞여있었으면 훨씬 고퀄리였겠다 싶은 약간 그런 느낌? 음 난 개인적으로 여기다 호빵 찍어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호빵 단팥 호빵 있잖아 호빵 그거 이제 찢어가지고 그냥 차가운채로 냉장고에서 꺼내갖고 데피지 말고 그러면은 차가운 호빵은 약간 그 단단한 텍스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막 손으로 뜯어갖고 여기다 담궈갖고 먹으면은 딱 겉에는 따뜻해지면서 안쪽은 시원하면서 아직 단단한 그 빵 조직을 따뜻한 팥이 뚫고 들어가면서 입안에서 단맛이 나오면서 침샘이 터지면서 호로록 넘어가 버리는 약간 그런 맛? 음 설탕은 무조건 넣는걸로 먹다보니깐 되게 괜찮다 처음에는 어? 좀 짠데? 팥 맛이 부족한데?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가 먹다보니깐 만족스러운 맛이에요 약간 핫초코 같기도 하고 솔직히 이렇게 다섯개 사서 먹기에는 좀 많고 질릴 것 같고 한 한개나 두어개? 편의점에서 그냥 조금 비싸더라도 마트보다는 그렇게 사서 한번 드셔보시는 재미 정도? 맛있어요 먹다보면 중독이 돼 근데 글쎄요 나는 오뚜기죽 있잖아 오뚜기죽 요즘 싸게 나왔잖아요 그거 팥죽 있지 않을까? 거기에 나왔지 않을까 싶은데 팥껍데기가 좀 씹혔으면 좋겠어 나는 너무 핫초코처럼 건더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 한끼 동지나 이럴 때 팥 먹어야 귀신 쫓는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에 한 번씩 드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 보츠이 범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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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솜 범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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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위